너는 이미 다 가진 사람 같아서 뭘 줄 수 있을지 몰라 고민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아무것도 주지 못한 걸 알게 된 나는 지금 웃음 박보검의 칸타빌레를 찾아주신 보건복TV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짜 12주년 부모님 잘했나요? 잘했나요? 진짜 12주년 부모님 잘했나요? 너무 잘했나요? 너무 잘했나요? 아주 잘했나요? 예수님 잘했나요? 지이구의 칸타임 너무 잘했나요 아니야? 그 empir적인 칸타임 그들이 견뎌 maintenance 어쩔 수 있을지 몰라 고민해 그러다가 시간 이기지나가고 결국엔 아무것도 주지 못한 나는 여전히 있을 수 모른 그동안 12년 동안 저에게 변화 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보건복지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추억, 즐거운 추억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축복합니다